마치 지금 고프로를 찍는 거 마냥 아이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소영아 이거 괜찮네 아이고 또 이렇게 음식 못 들고 갈까? 보고 있어? 시장 맛있어? 응 물고기 자는 다른 데서 받는 거야? 물고기 자는 살을 사야 돼 근데 나 차 살거거든 차 차는 너 집세 가이드한테 물어보자 맛있다 이거 먹어볼래? 아니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아